아 나 이런 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뉴캐슬 대 첼시 첼시 대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셨다시피 뻔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약팀인 뉴캐슬은 5백 최대한 내려앉는 경기를 하고 순간중간 역습 찬스 그리고 세트피스를 이용해서 득점하겠다라는 컨셉을 들고 나왔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라인을 많이 올려서 센터백까지 라인을 올려서 최대한 뚫어보겠다는 전반전은 딱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많이 볼을 점유했고 중간중간 뉴캐슬의 역습 카운트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효율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뉴캐슬의 세트피스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실제 골대를 마치기도 하고 득점 찬스로 이어질 뻔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뉴캐슬은 지금 이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후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분에 뉴캐슬 선수 예트로 빌렘스가 부상을 입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 뉴캐슬이 굉장히 많은 부상이 있다라는데 선수 한 명 한 명이 저희도 부상 때문에 고생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쾌요를 바라겠습니다 첼시의 문제점이 그럼 과연 뭘까요? 딱 보시다시피 침투가 좀 부족합니다 공을 딱 선수가 뒤에서 잡았을 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간 경기를 플레이하면서 후방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타미가 제임스나 윌리안이나 조르진유가 잡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주는데 그 외 선수가 잡았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래도 수비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건 체력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좀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늦죠 수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여도 득점이 될까 말까인데 수비보다 한 템포 늦게 움직이면 당연히 막히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조르진유가 굉장히 축구 지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기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근데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 한 점이든 두 점이든 냈어요 그러면 패스를 천천히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키패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르진유가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게 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조르진유가 키패스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지휘하는 마이스트로 역할을 조르진유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임스와 오도이 오도이는 하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그렇기도 하고 제임스는 여전히 좋은 크로스 뭐 이런 걸 넣어주고 있는데 마운트가 조금 애매하네요 전체적으로 마운트가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뭐 이렇다 할 게 없이 굉장히 애매하게 겉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고 머리도 돌려놓고 백기 슛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빠르게 이제 공이 전환이 돼야 수비가 자리를 잡기 전에 먼저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업사이드가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런 찬스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게 그래야 득점이 나오고 지공 상황에선 그런 게 효율적으로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전은 역시 항상 요 근래 지공 상황에서 답답했던 걸 그대로 답습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후반전은 끝이 났습니다 뭐 당연히 체시가 져야 될 경기 그렇게 무난하게 패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전하고 후반전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그냥 내내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뭐 이렇다 할 공격 없이 우리만 체력을 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상대한테 한 번도 기회가 안 난다 우리가 수십 번의 공격을 하고 많은 코너킥을 하고 많은 전술을 짜서 들어가는데 상대가 한 번도 기회가 안 난다 이건 욕심이죠 결국 뉴캐슬한테도 딱 한 번 기회가 이제 후반전에 나왔고 후반 이제 추가 시간에 나왔고 결국 득점에 냈습니다 뉴캐슬은 자신들이 갖고 나와 했던 전술을 잘 해갖고 결국 승점 3점까지 걷어내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고 첼시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성적을 갖고 결국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얘기했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고 상대 팀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 결국 영입이 답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면 지금 선수들을 못 믿으니까 영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 경기이긴 합니다 사실 늦은 시간까지 이 경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 이렇게 쉽기도 하고 좋아하는 팀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니까 헤매니까 많이 슬픈 것 같습니다 첼시 경기를 보신 여러분들도 많이 슬프고 첼시에 대한 상실감도 크셨을 텐데 잘 추스리시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램파드 감독이 많은 시도를 했다 타미가 득점 선수를 번번이 놓치니까 바추아이를 넣었고 마운트가 애매하니까 바클리를 넣었지만 립스 제미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그런 관련돼서 에메르송이 들어온 거니까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 선수들도 뭘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지금 스튜퍼드 덱스 내에서 램파드 감독을 만족시켜줄 만한 크랙 또 아자른가 결국 아자르가 생각나는 제가 리스 제임스 제이드 산초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역시 그런 선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답답한 타미가 막히니까 득점 구멍 자체가 막혀버린 느낌이라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 더 괜찮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